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폐렴 구균은 매년 1회 접종한다 2. 인플루엔자는 매년 2회 접종한다 3. 100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한다 4. 파상풍은 1회 접종했다면 10년마다 추가로 접종한다 5. 대상포지는 과거의 홍역을 알았다면 접종할 필요가 없다 정답 4번이죠? 우리 10년마다 파디하자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요? 10년마다 접종을 합니다 1. 폐렴 구균은 매년 1회 접종한다 폐렴 구균은요? 65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인플루엔자는요? 1년에 한 번 매년 접종한다 100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해요? 그건 아니고요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회를 접종하고 나서 이후에 10년마다 맞는 것은 파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고요 100일에는 더 추가 접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포지는요? 과거에 수두를 알았었던 사람이 생기죠 대상포진, 바이러스 그래서 대상포진이 걸리면 항바이러스제를 먹고요 피부과를 가셔야 돼요 대상포진은 65세 이상이라면 한 번만 접종을 하면 됩니다 대상포진 예방주사 얼마예요? 한 40얼마 꽤 비싸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건강이 좋을 때 맞으셔야지 컨디션 안 좋을 때 대상포진 예방접종 맞잖아요 대상포진 걸리실 수도 있어요 대상포진, 내가 허리가 많이 아픈 것 같아 끊어질 것 같아 이런 경우에도 대상포진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무조건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면 그냥 관절염이 아니에요 여자분들은요 이 브레이저 라인이 있는 그 라인 쪽에 수프가 생기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허벅지 또 얼굴 쪽에 약간 빨갛빨갛한 이렇게 수프가 올라오면요 이거 대상포진을 빨리 알아채시고 피부과를 가셔야 돼요 우리 10년마다 파디하자고 파 상품과 디프테리아는요 10년마다 맞아요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는 목적으로 오른 것은 1. 기간의 수익구조 분석 2. 업무성과에 따른 보수 책정 3.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경감 4. 기간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5.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정답은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 여러분이 방문 요양보호서로 나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대상자가 어떻게 했는지 뭘 먹었는지 어디가 아픈지 기록합니다 기록하는 목적은요 우리가 그 시간을 그냥 떼우는 게 아니죠 책임감을 높이고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을 그만두었을 때 그 대상자가 동일한 표준화된 서비스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으면 다음 요양보호사가 오더라도 누구나 그 기록을 보고 그것의 준화는 요양보호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연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화에 기여한다 연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 책임감을 높인다 요양보호사가 놀지 않았다 활동을 했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기록하는 것의 목적이 되겠어요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1. 민합된 장기 요양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해 2. 대상자 가족의 부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3. 요양보호사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 기간의 이윤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5.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5.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답은요? 5번입니다 5.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대상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무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업무 보고는요 대상자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가 있고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됩니다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가 최소화되니까 대상자에게 휴중이 적어요 업무 보고를 함으로써 타 전문직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죠 업무를 협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음 진단이 틀렸다는 생각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료받음 이거 보죠? 부분협 우수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중에서 부정입니다 처음엔 부정하고 싶죠? 심각함을 알면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아니야 난 믿을 수가 없어 진단이 틀린 것 같아 다른 병원을 가봐야겠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분노가 끌어올라요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면서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이게 분노의 감정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타협을 시도해요 우리 막내딸 시 갈 때까지만 제발 살게 해주세요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우울해집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마지막엔 수용하죠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는 지쳤어 그냥 받아들이란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 정리의 시간을 보내는 게 수용이 되겠어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타협이 협상으로도 나옵니다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한다 2. 가벼운 운동을 한 후 식사하게 한다 3. 감칠맛 나는 단 음식 위주로 제공한다 4. 비슷한 색깔의 여러가지 반찬을 제공한다 5. 반찬을 모두 잘게 썰어 먹기 좋게 제공한다 정답은요 2. 가벼운 운동을 한 후에 식사하게 해야지 입맛이 좀 돌겠죠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한다 편안하게 식사하게 도와주는 게 좋지 꼭 혼자 먹어야 좋은 건 아니고요 감칠맛 나는 단 음식이 아니겠죠 균형 잡힌 식단이 좋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서 반찬의 색깔을 좀 보기 좋게 담아내서 식욕을 돋우는 거 괜찮겠어요 반찬을 모두 갈면은 어떻게 해요 대상자의 씻고 삼키는 능력을 고려해서 잘게 썰거나 일반식이거나 갈아서 만들거나 유동식을 주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식재료 준비 방법도 국가고시에 나오죠 식욕을 두두기 위해서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식초나 소스로 입맛을 좀 돋군다 이 얘기고요 삼키기 쉽도록 재료를 푹 끓이거나 다지거나 믹서에 갈아준다 연화 능력 뭔가 삼키는 능력이 불편하다고 한다면은 조금 잘 넘어갈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양배추는 센 불로 익힌 후 약불로 줄여서 찐다 과일의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먹게 한다 멸치와 표고바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 기출 지문입니다 채소는 살짝 데쳐서 볶으면 기름도 조금 들고 색깔도 선명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대상자와 함께 생선 가시를 바른다 2.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3.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4. 평소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5. 식탁 위에 소금을 놔두고 간을 스스로 맞추게 한다 3.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치매 대상자예요 대상자와 함께 생선 가시를 바르는 게 아니라 항상 미리 준비를 해놓고 세팅을 다 하고 치매 대상자를 앉히는 것입니다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하도록 생선 가시나 뼈를 미리미리 제거해둔다 또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두면 깨질 수 있잖아요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뭔가 입맛을 돋굴 수 있다 이거고요 의치가 느슨하면 이 부분 틀리 같은 경우는 조그맣게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기도를 막을 수 있겠죠 느슨하다고 하면 빼고 식사하게 하고 의치를 다시 조정을 해줘야겠죠 치과에서 합니다 평소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밥 먹을 때는 TV를 틀지 않아요 식사 위에 소금을 놔두면 그걸 먹을 수가 있어요 먹는 게 아닌데도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중요한 건요 그릇의 크기를 달리해서 식사량을 조절한다 계속 밥 달라고 하면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또는 밥 한 공기 주지 말고 조그만 그릇에다가 그냥 나눠서 한 세 번 네 번 주는 거예요 결국 식사량을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접시가 좋아요 사발이 좋아요? 사발이 좋아요 퍼먹기가 좋잖아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한다 앞치마가 좋아요 턱받이가 좋아요 앞치마를 제공한다 1층이 좋아요 2층이 좋아요 1층이 좋다 뭐가 좋은지를 기억하세요 뭐 보다 뭐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쵸 1층이 좋다 앞치마를 찬다 사발이 좋다 졸려워 하거나 초조해 한다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영원히 안 주나요? 아니죠 괜찮아지면 차후에 제공한다 이 얘기입니다 식사 전에 미리 음식의 온도를 확인한다 식탁에 앉으면 바로 먹을 수 있게 생선가시 뼈를 제거한다 앞치마를 입힌다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해서 내가 밥 먹고 있다 숟가락을 쥐고 있다 라는 사실마저 잊지 않게 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침이 초기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죠 중기 말기로 갈수록 일상생활도 어렵고 설거지도 안 되고 양치들도 못하고 본인이 밥 먹고 반찬 먹고 이런 밸런스가 안 맞아요 입에서 씹지도 못해요 나중엔 삼키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일상생활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밥 먹는 거 먹는 와중에도 내가 뭐하고 있는지 멍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이라도 무겁다면 밥 먹고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무거우니까 기억해 낸다 이런 거예요 치매가 얼마나 비참한 질병입니까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위해서 TV는 끈다 밥 먹을 때는 TV를 끄고요 저녁에 석양증후근일 때 배회하고 방황할 때는 뭐 TV나 음악을 틀어주는 것입니다 나 밥 안 먹었어 밥 줘 그러면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뭐 훔쳐갔어 그러면요 함께 찾아볼까요 이런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치매는 그때그때마다 그 지문이 바뀝니다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찾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준다 2. 혀 밑에 넣어 녹여 먹게 한다 3. 가루약을 나누어 여러 번 먹인다 4. 숟가락에 약을 담아 물로 녹여 먹인다 5.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 약을 털어 넣어준다 보기를 보면 여러분이 더 헷갈립니다 가루약은요 어떻게 먹여요 숟가락에 물 넣고 타서 먹인다 또는 약이 양이 적다면 또는 정확하게 먹이고 싶다면 침이 없는 무침 주사기에다가 물로 섞은 다음에 무침 주사기에다 조금씩 정확하게 먹여준다 이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정답 4번 숟가락에 약을 담아 물로 녹여 먹인다 가루채로 먹으면요 젊은 사람은 괜찮지만 이 노인들은 기도도 좁아져 있거든요 살에도 잘 걸리고 이러다가 살에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한다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사용했을 때 이 녹인 가루를 흡인해서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한다 이런 것이 답입니다 자주 사례가 들리는 대상자 가루약 먹으면 또 살에 걸려요 숟가락에다가 물 넣어가지고 약 타서 녹여서 먹인다 이게 답입니다 물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약병 뚜껑에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바닥에 놓는다 2.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 섞어 먹인다 3. 계량컵을 바닥에 내려놓고 물약을 따른다 4. 물약을 따른 후 손으로 약병 입구를 닦는다 5. 약병 라벨이 붙은 쪽으로 물약을 따른다 정답은요 뚜껑의 안쪽이 위쪽으로 나야 바닥에 안 닿아서 오염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뚜껑의 바깥쪽은요 바닥에 놓아라 그래야 안쪽이 위를 향한다 이 얘기입니다 색이 변한 약물을 흔들어 섞어 먹이는 게 아니라 물약은 흔들어 먹어야 농도가 맞죠 하지만 색이 변했다 이거는 뭔가 상했다 이 얘기죠 색이 변했거나 혼탁한 약물은 버린다 계량컵을 바닥에 내려놓고 따르는 게 아니라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르고 대상자에게 투약하게 되겠습니다 물약을 따른 후 병뚜껑을 닦기 전에 그 입구를요 멸균거주 깨끗한 멸균거주 또는 알콜솜으로 닦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손에는 세균이 엄청나게 많아요 라벨이 붙은 쪽을 손으로 잡고 반대쪽으로 따릅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약을 따르는데 그 약이 라벨 쪽으로 흘러버리면 이 약의 글씨가 안 보여요 이게 무슨 약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라벨이 붙은 쪽을 손으로 잡고 반대쪽으로 약을 따른다 이런 디테일까지 알고 가셔야 돼요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놓는다 물약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는다 세균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약은 흔들어서 혼합해야 약의 농도를 맞춘다 이런 거 다 국가고시 포인트입니다 라벨이 젖지 않도록 라벨이 붙은 쪽으로 잡는다 반대쪽으로 따른다 말이 바뀌어도 그 의미를 알면은 여러분 다 맞추실 수 있죠 물약에 용량이 적을 때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여한다 계량컵에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랐어? 남은 거는 버리는 거예요 아깝지만 많이 따른 그 약의 분량은 병에 넣지 않고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 대상자의 귀에 물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냉장고에서 꺼내어 바로 사용한다 2. 약을 넣은 쪽 귀를 아래로 향하게 한다 3.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긴 후 약을 넣는다 4. 약을 넣기 전에 면봉으로 귓속을 깨끗이 닦아준다 5. 귓구멍 측면을 따라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한다 5. 귓구멍 측면을 따라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한다 치료의 귀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긴다 귀약이 너무 차가우면 오심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온수에 담갔다가 귀약을 넣는다 귀약 투여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누워있게 한다 작은 솜을 15분 또는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는다 점적하기 전에 면봉으로 귀의 겉을 닦는다 다른 표현으로요 귓바퀴와 웨이도를 닦는다 양쪽 귀에 귀약을 넣을 때 한쪽 귀에 약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귓구멍 측면을 따라서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한다 가운데로 쏘는 게 아니에요 측면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게 넣는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낡은 휠체어를 바꾸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1. 직접 구입해 가져다 준다 2. 휠체어를 대여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3.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4. 다른 대상자가 사용 중인 휠체어를 가져다 준다 5. 평소 알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정답은요 3.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우리가 복지용구 구매 알선 행위는 삼가하고 정보만 제공한다고 했어요 요양보호사의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잠복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2. 3개월마다 결핵 진단검사를 받는다 3. 결핵 대상자가 입었던 옷은 소각한다 4. 결핵 대상자를 돌보기 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 5.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정답은요 결핵이 의심되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1. 잠복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마스크, 장갑, 보호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봐야 돼요 우리가 요양고사 일을 하는데 대상자가 결핵이라고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그 대상자는 어떻게 해요 그쵸? 3개월마다 결핵 진단을 받는다 아니죠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을 했을 때는요 결핵 감염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는 안 나와요 결핵은요 결핵균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제를 복용하지 않아요 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하는 거 대상포진에는 항바이러스제 먹고요 독감, 인플루엔자는요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합니다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요양보호를 한다 결핵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는 감염 여부를 위해서 검사를 한다 단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엑스레이 검진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또는 일정 기간 지나고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요 1강 소독한다 햇빛에 말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핵균은 햇빛에 약해서 직사광선을 쪼이면 수분 내에 죽는다 몇 분 만에 죽는데요 또 결핵 증상 2, 3주 이상의 기침이 나오면 결핵을 의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유지는요 반드시 따로 처리한다 격리 폐기물 통해 버린다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1. 약물 대사 능력 감소 2. 위산 분비 감소 3. 지방 흡수 증가 4. 타액 분비 증가 5. 칼슘 흡수 증가 정답은요 1. 약물의 대사 능력 감소 간 기능이 저하되면요 약물의 대사 능력이 감소됩니다 대사가 뭐예요?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대사예요 약물의 제거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약물의 해동 능력도 떨어집니다 살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복근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2.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3.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5. 살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요 4.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변비일 때 섬유질이나 물을 먹으면 변비가 완화되잖아요 설사를 줄줄 하는데 섬유질 많이 먹으면요 더 설사하겠죠 그래서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 심신을 안정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아요 물을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는 게 좋겠습니다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지사제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죠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복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설사하면요 세트로 가야 되는 거는요 수분 섭취를 한다 탈수를 예방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반대로 변비일 때는요 변비는 물 많이 마셔야 되죠 섬유질 있는 음식 먹어줘야겠어요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폐활량 증가 2. 선무운동 증가 3. 폐포의 탄력성 증가 4. 기침 반사 감소 5.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 정답은요 4번 기침 반사 감소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 많이 나빠지겠죠 폐활량 감소합니다 선무운동이 떨어져요 선무운동이요 이 미세물질들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나빠진다 신체적인 특성 다 나빠지잖아요 폐포의 탄력성 떨어집니다 기침 반사 좋은 건데 좋은 거는 감소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는 증가하고요 코 점막의 건조함은 증가됩니다 신체 조직 내에 수분 함유량이 떨어지니까 코 속의 점막도 건조해요 호흡기계 질환은요 기침 반사는 저하된다 선무운동은 감소된다 좋은 건 다 감소돼요 호흡근육은 약화된다 호흡이 근육이 약화됐으니까 호흡이 증가하면 피로하기가 쉬워요 코 점막의 건조함이 증가해서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기가 어렵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1. 고민해보겠다고 하며 대답을 피한다 2. 직업윤리에 위비된다며 거절한다 3. 다른 동료 요양보호사를 연결해준다 4.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별도의 수급일을 요구한다 5. 개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부탁을 들어주자고 한다 정답은요 직업윤리에 위비된다며 거절한다 요양보호사는요 본인의 업무 영역 이외에 무리한 요구는 거절하는 게 좋아요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좋죠 대상자의 체의를 변경하려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의 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손목을 강하게 털어준다 2.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3.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4.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스트레칭 한다 정답은요 3.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고정시킨다 이런 의미죠 손목을 강하게 털만 안 돼요 손상됐을 땐 움직이지 않는다 손목은요 심장보다 낮게 한다 다친 부위는 심장보다 높은 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뱀에 물렸을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에서는 뱀에 물린 무슨 그런 사건이 나올 일은 없죠 뱀에 만약에 물렸다 하면 심장보다 낮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상식입니다 왜? 그 독이 심장으로 퍼지잖아요 순환이 되니까 다쳤을 때만 심장보다 높게 높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찜질 아니죠 항상 삐거나 골절했을 때는 냉찜질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평소에 다치셨을 때요 뭐 삐었어 근육통이야 이럴 때는요 첫날 다친 날은요 냉찜질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한 3일까지 냉찜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온찜질 하면요 부풀어 올라요 안 돼요 냉찜질이 먼저 라는 거 다쳤을 때 치료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손목을 삐었어 그런 경우는 냉찜질이고요 만성관절염이다 하면요 그럴 때는 온찜질이 되겠어요 휴식을 하는 게 좋죠 또는 압박분대를 이용해서 고정시킨다 이런 것들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성적 관계 회유 이거 뭘로 한 걸까요 말로 한 거죠 1. 시각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육체적 성희롱 4. 사회적 성희롱 5. 위계적 성희롱 정답은요 2번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시각적인 성희롱은요 눈이 버려요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했다 하면 시각적 성희롱이죠 언어적 성희롱 뭐 있을까요 야한 농담 성적인 정보 유포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 회유 이런 거 다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과거에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 이것도 언어적 성희롱이고요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아서 술 좀 따라봐 이랬어 이것도 말로 했죠 언어적 성희롱이 되겠어요 육체적인 성희롱은요 스킨십이 닿아야 돼요 신체가 접촉돼야 됩니다 입맞춤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김 이런 것들이 육체적인 성희롱이에요 눈이 버렸으면 시각적 성희롱 접촉을 했으면 육체적인 성희롱 말로 했어 그러면 언어적 성희롱이 되겠어요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로 오른 것은 직업 윤리 문제의 두 문제 정도는 꼭 나오고 있습니다 1.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2. 계획된 것보다 시간을 늘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한다 4. 대상자 부재 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모를 남긴다 5. 타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요시한다 정답은요 1.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는요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계획된 것보다 서비스 시간 늘리는 거 아니죠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죠 인종, 연령, 성별, 종교, 경제적인 지위, 개인적인 선호 이런 것들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부재 시에는요 메모를 남기고 다른 날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타직종과의 업무 협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시설장 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타업종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양보호사의 기타 행동규범 한번 보자고요 개인의 선호를 인정해준다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는 신고한다 기저귀 재사용, 이대용 마스크 재사용, 대상자의 건강에 해로워요 이렇게 설명한다 대상자의 배우자가 본인 분담금 할인을 요청했어 그거 안됩니다 불법입니다 위법입니다 이렇게 설명한다 의료행위는 하지 않는다 흡인, 관장, 도뇨, 욕장 치료는 하지 않는다 치료는 의료진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외용약 도포는 가능하다 빨간약 발라주고 연고 발라주고 안약 넣어주고 이런 건 괜찮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2.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우선하였다 3. 장기 이용 대상자에게 본인 분담금을 할인해 주었다 4.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제공한 후 시설장에게 보고하였다 5.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정답은요 1번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괜찮죠 또 2번 보세요 자신의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남두고 케어할 수 있죠 요양보호사 자신의 건강관리를 잘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3. 장기 이용 대상자의 본인 분담금 할인 안 된다 불법이다 위법이다 4. 근무시간에 시간 변경 필요하면요 먼저 상의하고 변경해야 돼요 자기가 임의로 하고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상의 먼저 하고 그리고 변경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는요 가족과 시설장과 상의를 한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겠어요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 뭐가 중요할까요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는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정확히 기록한다 제공해야 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보수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조달 및 비용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2.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3.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한다 5. 의료급여수급관자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한다 정답은요 2번 재원은 돈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체적인 돈은요 전체적인 재원은요 보험료, 본인부담금, 국가지원으로 구성된다 본인부담금은 우리가 내는 거죠 국가지원은 세금입니다 보험료는요 건강보험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요양보험료예요 강제적으로 다 우리가 내고 있는 것들 본인부담금은요 15에서 20% 재가급여로 간다고 하면 15% 시설급여로 간다고 하면 20%예요 나라에서는 20% 대주고요 나머지를 보험료에서 충당을 해줍니다 100%가 되려면요 재가급여 15% 냈어요 나라에서 조세 20% 대줬어요 35%죠 나머지 65%는 보험료에서 내주고요 본인부담금, 시설급여, 요양원 가서 20% 내죠 나라에서 20% 대주죠 나머지 60% 보험료에서 충당합니다 이 보험료라는 게 공단에서 충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공단에서 항상 우리 보험료를 받아가니까 그 돈으로 내어준다 이 얘기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법정 본인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해준다 하지만 국민기초수급권자는 그나마 본인부담금도 없다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본인이 20% 부담하죠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용 20% 부담해요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요 그나마 10%를 할인해줘서 10%는 부담을 해야지만 소견서 발급받고 간호지시서 발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별도로 운영한다 돈만 통합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 알고 보기 볼게요 1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해요 통합 징수한다 하지만 회계는 별도이다 아시겠죠 2번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맞죠 3번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을 어디다 청구해요 공단에다 청구해야지 보험료를 받죠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하나요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해야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비스 그 비용을 요양원 또는 주약안보 이런 데다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장기요양기관입니다 5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하는 거 아니죠 본인이 내는 거예요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권자 법정 본인부담금의 40%나 60% 내야 되고요 의료급여수급권자 서비스비용 본인부담금의 40%에서 60% 내야 되고요 의료급여수급권자 의사소견서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10% 내야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중에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밥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게 바로 일상적인 생활이죠 1. 세탁 2. 체위변경 3. 편지드필 4. 병원동행 5. 의사소통도움 정답은요 1번 세탁이 되겠습니다 체위변경은 신체활동지원서비스고요 편지드필은요 정서지원서비스 병원을 동행한다 개인적인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죠 의사소통도움은요 정서지원서비스가 되겠어요 일상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집안일 취사 청소 정돈 세탁 장보기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약 복용여부를 파악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상태 변화를 관찰해야겠죠 1. 옹호자 2. 관찰자 3. 중개자 4. 정보전달자 5. 동기유발자 정답 2번 관찰자 되겠습니다 옹호자는요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서 대상자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지해준다 지켜준다 정보전달자는요 대상자의 어떤 상태나 정보를 전달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의료기관 또는 시설장 같이 업무보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전달해줘야 되겠습니다 동기유발자 아유 잘하시고 계시네요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면서 지지해주는 거예요 관찰자의 역할 관찰한다 살핀다 확인한다 파악한다 이런 서술어를 보세요 대상자의 맥박 호흡 심리적인 변화를 살핀다 대상자의 신체적인 증상과 심리적인 변화를 확인한다 상태 변화를 파악한다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한다 이런 것들이 관찰자의 역할이겠어요 대상자의 이 겉만 살피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질병 변화에 대한 증상까지 다 살펴준다 관찰자의 역할이다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다 시설 방문을 왔다며 외부인이 대상자의 방에 불쑥 들어와 사진을 찍고 나감 휴대전화 사진 화면에 딱 나와야 돼요 그쵸 1.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관한 권리 5.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우리가 키워드만 알고 답을 딱딱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해진 시간 안에 완벽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휴대전화 사진 4. 사생활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에요 5. 외부 방문자가 맘대로 사진을 찍고 불쑥 들어온다 이거 사생활 보장 안 되는 거죠 나 막 속옷 갈아입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 큰일 나죠 허락받지 않은 사진 촬영 도찰하는 거 안 되겠죠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에 위배되는 행동이에요 가족이 일방적으로 전기화 수도를 끊어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1. 자기 방임 2. 경제적 학대 3. 정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언어적 학대 정답은요 4번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자기 방임은요 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놔버리는 거예요 경제적 학대는요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들이죠 정서적 학대는요 정서적으로 고통 주는 거예요 노인에게 비난하고 모욕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신체적인 학대 볼게요 방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신체적인 학대는요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을 단절하든지 기본적으로 가스난방 전기 수도 등의 이런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를 단절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잖아요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거주지를 통제해요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고요 전기 끊었어 수도 끊었어 대상자가 생존을 위협받고 있죠 이게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고용기관으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 고용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묵인한다 2.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 신청을 한다 3. 대상자의 가족에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정답은요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장기 요양요원의 건강증진 또는 상담 인력지원 복리 향상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소변이 새면 유치 도뇨관을 제거한다 2. 산책하는 동안에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배뇨량을 조절한다 4. 연결관이 빠지지 않도록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 5.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5.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1. 소변이 새면 즉시 보고해야겠어요 유치 도뇨관을 제거하는 것은 의료행위에요 요양보사가 하면 안됩니다 2. 산책하는 동안에도 연결관은 잠그면 안돼요 연결관은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꼬이지 않게 해야지만 소변이 잘 배출이 되겠죠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수분을 먹게 해서 방광 기능을 유지한다 연결관이 빠지지 않도록 침대에 누워있게 한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유치 도뇨관 관리하는 방법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죠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게 둔다 소변은요 몸에서 나온 불순물 배설물이에요 우리 몸보다 높게 있으면요 우리 몸을 흡수되겠죠 역류되겠죠 안돼요 항상 몸보다 아래 놓아야 되는 것이 소변 주머니죠 소변 양과 소변의 색깔을 두세 시간마다 확인한다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어요 유치 도뇨관 한다고 못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연결관이 꺾이거나 눌리거나 꼬여 있으면요 소변이 안 빠져서 배가 아프고 불편해요 수시로 살펴줘요 소변이 잘 빠지는지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요 어? 관이 꺾여 있나 꼬여 있나 눌려 있나 소변이 안 빠지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요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염증에는 물을 많이 먹어서 그 염증 독수를 몸 밖으로 빼낸다 문제가 생기면 보고한다고 했죠 소변 색깔이나 소변 량 또 소변이 세면은요 보고한다 이런 문제까지 나왔죠 대상자가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데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통증이 일단 있어요 옆구리 부위에 통증이 있다 이런 거예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녁 식사 후에 감긴다 2.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3.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4. 10도 정도에 물로 감긴다 5.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른다 정답은요 2번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이거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그럼 틀리죠 젊은 사람들이야 저녁에 감기던 새벽에 감기던 상관이 없는데 대상자들은 보통 연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녁에 감기면 또 감기 걸리죠 공복시 식후 또는 추울 때 머리 감기지 않고 목욕 시키지 않고요 비교적 좀 따뜻한 낮 시간대에 감깁니다 또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 거꾸로 어떻게 빗질해요 이 머리 두피 쪽에서 모발 끝으로 위에서 아래로 빗질해야겠죠 10도씨는 좀 너무 차가워요 따뜻한 물을 이용하여 머리를 감긴다 적어도 40 몇 도 돼야 좀 따뜻하잖아요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보고한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업무 영역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보고하세요 보고 대상자의 두 발 청결을 위해 두 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세정제를 사용한 후에 린스로 헹군다 2. 세정제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3. 물과 세정제를 2대 1로 섞어서 사용한다 4. 모발을 물로 적신 후에 세정제를 발라준다 5. 세정제를 사용한 후에 마른 수건으로 모발을 닦아 말려준다 5. 세정제를 사용한 후에 마른 수건으로 모발을 닦아 말려준다 두 발 전용 세정제는요 물 없이 머리를 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린스를 헹구지 않죠 젖은 수건으로 쓰지 않아요 물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틀려요 마른 수건으로 닦고 빗어준다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려준다 두 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모발이 너무 더럽다면 세정제를 반복해서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두꺼워진 발톱은 식초물에 오래 담갔다가 자른다 2. 오일이나 로션을 주기적으로 발라준다 3.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 모직 양말을 신킨다 4. 발톱지 위에 염증이 있으면 소독한 후에 식힌다 5.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한다 2. 오일이나 로션을 주기적으로 발라준다 발도 그렇고요 몸도 그렇습니다 두꺼워진 발톱 어디다 담가요? 따뜻한 물에 담가요 손톱 발톱이 노인이 되면 더 두꺼워지죠?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잘라줍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담가놓습니다 오일이나 로션 주기적으로 발라줘요 노인들이 피부가 가렵다 소양증을 많이 호소합니다 건조해서 그래요 로션 많이 발라줘야 되겠죠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직 양말을 신켜요 몇 양말이 좋습니다 발톱지에 염증이 있으면 보고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보고해야 돼요 내가 막 처리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업무 영역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한다 노인의 피부는 건조해서 각질이 잘 생깁니다 오일 바라든지 로션 발라줘야 돼요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다리를 쭉 펴고 눕게 한다 2.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아랫단 가운데 부분으로 회음부를 덮어준다 3. 회음부의 남은 비눗물은 물 휴지로 닦아준다 5. 회음부 분빗물에서 악취가 나면 소독제로 닦아낸다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아랫단 가운데 부분으로 회음부를 덮어준다 5. 다리를 쭉 펴고 눕게 하면 어떻게 회음부 청결을 하죠 무릎을 세워야겠죠 이런 체위를 배 횡와 위라고 합니다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아랫단 가운데 부분으로 회음부를 덮어준다 이게 맞고요 6. 둥부 밑에 변기를 밀어 넣은 후 방수포를 까는게 아니죠 3. 둥부 밑에 방수포 먼저 깔고 목욕수건 겹쳐서 깔고 변기를 밀어 넣는다 대수변이 이불에 묻으면 안되니까 방수포를 먼저 깔아주는 거예요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요 깨끗이 닦아야겠죠 물이든 물수건이든 이용해서 닦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좀 말려줍니다 분빗물에서 악취가 난다? 보고해야죠 염증난거니까 소독제로 닦으면 되겠어요 염증이 있으면 반드시 보고한다 회음부를 닦을 때는요 전용수건을 사용해야 돼요 회음부는 앞에서 뒤로 닦죠 요도, 질, 항문 순으로 닦습니다 항문이 맨 마지막에 닦는 것이 중요해요 남자인 경우는요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쳐지는 부분까지 깨끗하게 닦아줘야 된다 요런 것도 나옵니다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죠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주 야간 보호는 시설 급여에 해당한다 2. 장기 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4. 장기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5. 장기 요양보험 사업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관장한다 정답은요 보험자는 공단입니다 가입자는 국민이죠 장기 요양보험은요 의무가입이에요 왜 건강보험료가 우리나라는 의무가입입니다 직장보험료 또는 지역보험료 두 가지로 그냥 강제 가입인데요 건강보험료 안에 장기 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돈을 받아간다 통합징수한다 별도로 운영한다 독립회계를 한다 이것까지 국가고시에서 원하죠 주야간 보호 재가급여에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대상자는요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나뉩니다 일상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65세 이상은 질병령 보지 않죠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일 때만 이 혜택을 줍니다 대상자의 신체 기능 증진 삶의 질 향상의 요양보험 업무의 목적이 있다 1등급부터 5등급 또 인지지원 등급이 있다 보험자는 공단이다 가입자는 국민이다 공단은 장기 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징수한다 별도로 운영한다 별도로 회계한다 독립회계한다 이런 비슷한 말이 국가고시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돈만 같이 받고요 운영은 따로 한다 이 얘기에요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영양보조제에 의존한다 2.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3.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4. 가공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한다 5. 매시간 고강도 운동으로 체력을 증진한다 정답은요? 3.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또는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지역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이렇게 보기가 바뀌죠 1. 영양보조제에 의존하지 않죠 영양보조식품을 섭취하는 게 더 좋습니다 비타민C 정도는 필수에요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인간관계,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게 좋겠고요 가공식품보다는 신선식품이 좋죠 영양본을 골고루 섭취해야겠어요 고강도 운동은 좋지 않아요 적절한 운동, 질병에 맞는 운동을 실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오른 것은 1. 순발력이 향상된다 2. 면역 능력이 향상된다 3. 질병 회복 속도가 빠르다 4.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5.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정답은요? 5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비가역적인 진행은 뭐죠?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다 순발력은 떨어지죠 적응력도 떨어집니다 면역력도 떨어져서 질병이 잘 나타나요 회복력이 저하되니까 질병이 발생했을 때 급격하게 악화가 됩니다 면역 능력이 떨어졌을 때 잘 나오는 질병은요? 대상포진이었어요 질병의 회복 능력이 떨어져요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은요? 합병증이 쉽게 올 수 있어서 사소한 원인으로도 중증이 된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 떨어지죠 잔존 능력도 떨어지고요 적응력도 떨어집니다 대상자가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 부조 제도는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가 포인트죠 1. 국민연금제도 2. 고용보험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정답은요?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 사회복지 분야에는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가 있습니다 공공부조는요? 빈곤층이 대상이에요 생활유지능력이 없죠 돈이 없죠 생활이 어렵죠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자화를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는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렇게 특정인을 대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어요 당뇨병 대상자의 발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발톱 양 끝을 둥글게 자른다 2. 티눈은 손톱깎이로 잘라낸다 3. 뜨거운 물로 자주 조격을 한다 4.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는다 5. 발을 씻은 후 발가락 사이에 물기를 남겨 습기를 유지한다 정답은요? 4.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는다 발을 보호한다 입니다 당뇨병 대상자는요? 피가 좀 끈적끈적해요 순환이 어렵거든요 말초에 혈액순환이 안됩니다 그래서 발에 상처가 나면요 상처가 회복이 잘 안돼요 그래서 발가락을 항상 보호해야 되고요 발톱은 일자로 깎아라 티눈은 절대 손톱깎이로 깎으면 안돼요 병원을 가서 치료해라 뜨거운 물에 화상 입을 수 있죠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로 조격하는게 좋습니다 발을 씻은 후 발가락 사이사이를 말려줍니다 발도 보습해요 하지만 사이사이를 보습해주는건 아니에요 로션을 발라도 발 사이사이는 아니라는거 말리긴 말려야 된다는거죠 그리고 또 너무 건조하게 계속 말려버리면 피부 건선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대상자는 발에 대해서 진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당뇨병 혈중의 포대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제대로 공급되지가 않아서 혈당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옵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도 많이 물어보죠 다음 다식 다갈 다뇨 다음 계속 목이 마르죠 수분 섭취량이 증가합니다 다식 많이 먹어요 음식 섭취량이 증가하죠 다갈 목말라요 갈증이 증가하고요 다뇨 소변 배설량이 증가합니다 다 많아져요 다음 다식 다갈 다뇨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은 증가하여 감소해요 인민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인데 이것을 민감하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하고 중감하다 혈당이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은 감소한다는 거 당뇨병 대상자가요 밥 먹고 30분에서 1시간 후에 운동을 합니다 왜? 이때 혈당이 올라가니까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발기부전이 오는 경우도 있다 누가 당뇨병 대상자가 여러분이 지금 그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발기부전이 왔어요 아 나 피곤해서 그런가 컨디션이 안 좋은가 이게 아니에요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발기부전이 왔어 당뇨병 피검사 한번 해보세요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손톱은 둥글게 잘라도 괜찮다 너무 중요하죠 보습제를 발라라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보호해라 양말을 신어라 샌드 신으면 안 된다 운동화를 신어라 이런 거요 너무 꽉 맞는 신발 신으면 발에 또 상처 난다 잘 맞는 거 신어라 이런 거요 또 저혈당일 때가 더 위험하다 사탕을 먹이거나 오렌지 주스를 먹여서 당을 올려라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우울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사회적 활동을 줄이게 한다 2. 햇빛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3. 곧 괜찮아질 거라며 위로한다 4. 대상자의 감정 표현을 자제하게 한다 5. 항우울증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정답은요? 2번 햇빛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비타민D도 생성되고 우울증에는 햇볕 보는 게 좋다 운동하는 게 좋다 그렇잖아요 우울증 대상자 부분협 우수 우울증 대상자는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활동 늘려야 돼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이거는 긍정회로만 돌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신뢰관계도 돕고요 필요하면 약물치료법도 해야겠죠 운동도 하고요 대상자의 감정 표현을 자제하면 안 되죠 표현하도록 도와야 돼요 항우울증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거는 의사가 해야지 우리가 뭐 말하면 됩니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우울하면은요 지체 없이 정신과 방문해야겠죠 상담받고 약물치료도 병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울증이 오면은요 무기력하고요 입맛도 없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 불량이 됩니다 식욕과 체중의 변화가 나타난다? 아 나 요즘에 우울한가? 좀 알아보시고요 우울증은 자살하고 세트예요 자살 위험이 증가합니다 자살 가능성이 있는 노인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으세요? 그런 생각 몇 번이나 하셨어요 시도해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냥 막 에둘러서 표현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좋다 노인에게 권장되는 영양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간헐적으로 단식을 한다 3. 단순 당이 많은 음식을 선택하여 섭취한다 4. 일일 에너지 필요량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한다 5. 고기, 생선, 달걀, 콩 중 하나 이상을 매일 섭취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단백질은 매일 먹는다 매 끼니 먹는다 하루 3끼 매 끼니마다 먹는다 이거예요 고기, 생선, 달걀, 콩 단백질이죠? 하나 이상을 매일 섭취한다 매 끼마다 섭취한다 수분 섭취 제한하면 안 되죠? 물은 충분히 마신다 간헐적으로 단식해요 노인은요?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좋아요 3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합니다 단순 당이 많은 음식은요 한 번에 당이 쫙 올라가서 당뇨에 걸릴 수 있어요 빵, 떡, 오렌지 주스, 설탕물 있는 거요 하지만 복합당질, 섬유소가 있는 야채, 과일, 생야채, 생채소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당을 서서히 올리는 게 복합당질입니다 이런 게 좋다 영양관리 칼슘 부족은요 우유로 보충한다 또는 비타민 D를 섭취한다 칼슘 영양제를 먹는다 이런 거요 또 금기가 아니면 물은 충분히 마시는 게 좋다 물이나 섬유소가 풍부한 야채나 과일을 섭취하면 변비도 예방된다 동물성 지방 섭취는 별로다 콩이나 유제품을 매일 먹어라 고기, 생선, 달걀, 콩 중에 하나 이상을 매일 먹어라 식추, 겨자, 후추, 파마늘, 양파, 참깨 등을 사용해라 왜? 음식을 싱겁게 먹기 위해서 향신료를 사용해라 이겁니다 노인의 운동 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준비 운동을 생략하고 본 운동을 시작한다 2.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운동을 한다 3. 개인의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운동을 한다 4. 최대 운동 능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 5. 낮은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고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높인다 정답은요? 5번이죠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난이도 별로 점점 올려주는 것입니다 낮은 강도로 시작하고 상태를 보면서 점차 운동의 강도를 높여줍니다 준비 운동 적어도 10분 이상 해야죠 그래야 유연성이 생기고 근육 손상도 예방됩니다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운동 노인에게는 피해라 이랬죠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이 좋아요 다리 찢어져요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해야 되고요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10분 이상 준비 운동해라 중간중간에 충분히 쉬면서 해라 근육 손상되지 않게 조심해라 저 강도에서 점차 강도를 올려라 빠르게 동작을 바꾸는 운동은 좀 피해라 뭐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노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운동이라는 거예요 안전한 운동은요 복용하는 약물도 확인하고 투약 상황도 확인하고 질병도 보면서 개인에게 맞는 운동을 해라 이거예요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를 부축할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 왼쪽을 보조해줘야 되겠구나 왼쪽을 보조해줘야 되겠구나 왼쪽 보조하는 그림 1번, 2번 두 개밖에 없죠 답이 2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1번 그림 보세요 건강한 팔로 요양보호사 어깨에 팔을 둘렀죠 근데 요양보호사가 지금 어느 쪽 팔을 잡았어요? 반대쪽 팔목을 잡았어요 2번은요 건강한 쪽으로 요양보호사 어깨에 팔을 둘렀고 요양보호사가 그 건강한 팔목을 잡았어요 이게 맞는 것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와 그냥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다친 손상환자를 비교하셔야 돼요 이게 바뀌었거든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공통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는 무조건 편마비 쪽을 지지해줘야 되고요 일시적으로 다쳤어 그것을 손상환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요 건강한 쪽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 부축하죠 대상자의 건강한 팔이 요양버사 어깨로 올라오죠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목을 잡아주는 거지 반대쪽 손목을 잡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손상환자 한 명이 부축할 때 대상자의 건강한 팔이 요양보호사 어깨에 걸쳤죠 대상자의 손목을 잡았어요 건강한 쪽 손목을 잡고 이동을 하는 거고요 같은 표현으로는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밀착하여 대상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이송한다 이거고요 만약에 오른쪽 편마비에요 그러면 여기서 맞는 그림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어깨 위로 요양보호사의 어깨 위로 대상자의 팔이 올라가 있잖아요 편마비는 어깨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팔을 내린 상태에서 편마비 쪽 팔을 그냥 붙잡고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손상환자야 그냥 다쳤어 이런 경우는요 건강한 쪽을 지지해 주시고요 편마비 환자야 그러면은 왼쪽이면 왼쪽 지지 오른쪽이면 오른쪽 지지 편마비 쪽을 지지해 주셔야 돼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서서 균형 잡는 연습을 시키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여기서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편마비 쪽을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알고 보기를 봐야 돼요 1. 대상자의 왼쪽에 서서 지지해 준다 일단 틀렸죠 2. 가슴에 보행벨트를 착용하고 서 있게 한다 3. 오른손으로 안전손잡이를 잡고 서 있게 한다 4. 허리를 15도 앞으로 숙인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5.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이동을 하며 준비운동을 하게 한다 5.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이동을 하며 준비운동을 하게 한다 5.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이동을 하며 준비운동을 하게 한다 대상자의 편마비 쪽에서 지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에서 지지해 주는 거고요 보행벨트는 허리에 차죠 가슴이 아니에요 또 오른쪽 편마비인데 오른손으로 안전손잡이 어떻게 잡아요 안전손잡이는 고사하고 연필도 못 잡아요 왼쪽으로 잡아야겠죠 허리를 앞으로 숙인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직립 자세, 허리는 꼿꼿이 펴야 돼요. 선 자세에서 균형 잡기, 의자나 손잡이를 한 손으로 잡아요. 건강한 쪽으로 잡아야겠죠. 편마비 환자라면 약 3분 동안 서 있을 수 있게 시킨대요. 서 있는 동작이 가능하다면 전후 좌후로 천천히 체중을 이동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해서 균형을 잡는다. 오른쪽 편마비야? 그러면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 이동을 하면서 준비운동을 시킨다. 편마비 쪽으로는요.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지팡이도 안 되고요. 연필도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붙잡기는 어렵습니다. 복지용구 중에서 다음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적절한 것은 이거 구매하는 거예요? 대여하는 거예요? 이거 대여해주는 겁니다. 1. 등받이가 고정된 것 2.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3.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것 4. 철제로 만들어진 것 5. 콘센트의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일단 목욕용 리프트가 뭐냐면요. 대상자가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요양보사가 이거 어떻게 번쩍 안아가지고 목욕탕을 들어가서 시키겠습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 전동 의자 같은 거예요.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앉혀놓고 목욕을 시킵니다. 만약에 전선에 코도 꽂았어요. 물에 감전될 수 있겠죠. 의자가요. 등받이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뒤로 조금 제끼지를 못하겠죠. 머리 감길 때 힘들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보기를 볼게요. 등받이가 고정된 것 안 된다고 했어요. 등받이가 편안한 자세로 약간 뒤로 제낄 수도 있고 머리를 감길 수도 있으니까 각도 조절이 돼야 되겠구나. 아시겠죠. 2. 충전용 백다리를 사용하는 것 전선 코드를 꽂으면 감전될 수 있으니까 이거 배터리 괜찮은 것 같아. 3.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면 요양보호사 팔 빠지겠죠. 자동으로 조정되는 게 좋겠어요. 4. 철제? 녹슬겠죠. 플라스틱이 녹이 안 쓴다. 5.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 감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전용 배터리로 쓸 수 있는 게 좋겠습니다. 대여 가능한 거죠. 부피가 있고 비싼 것들은 대여할 수 있다는 거 대여 가능한 복지용고 뭐 있죠?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수동 휠체어 또 이동욕조나 목욕 리프트 이런 것들은 대여가 가능하다.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흡인병은 2, 3일에 일해 씻는다. 2. 가래가 묻은 시트는 소각 처리한다. 3. 고무제질의 카테터는 햇볕에 말린다. 4. 배설물이 묻은 우류는 따로 세탁한다. 5. 혈액이 묻은 옷은 더 물로 빨고 찬물로 헹군다. 여러분 포인트 아시겠죠? 정답이요. 4. 배설물이 묻은 우류는 따로 세탁한다. 또는 별도 세탁한다. 이런 표현 기억하세요. 흡인병은요. 2, 3일에 한 번씩 했어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깨끗이 닦는다. 한 번 이상이라는 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무조건 한 번은 기본으로 닦아라 이 얘기죠. 가래가 묻은 시트는요. 소각 처리, 태워버려요. 가래가 묻은 시트는 장갑 끼고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해서 개별적으로 세탁을 합니다. 고무제질의 카테터, 햇볕에 말리면 쪼그라들어요. 카테터가 이 고무관입니다. 고무제품은 15분 이상 자비소독한다, 끓인다 그리고 쟁반에 널어가지고 그늘에서 말린대요. 끓이는 건 괜찮은데 햇볕에는 쪼그라던대요. 배설물이 묻은 우류는 따로 별도로 세탁하는 게 좋고요. 혈액이 묻은 옷은요. 항상 찬물로 빨고 더운물로 헹군다. 왜? 이 혈액, 체액, 가래 이런 것들은요. 단백질 성분이에요. 단백질은 뜨거운 것에 응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얼룩이 지고 잘 안 빠지겠죠? 찬물에 일단 1차적으로 애벌빨래하고 더운물로 비누출해서 닦아라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법은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1. 승강기를 이용하여 대피한다. 2.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대피한다. 3. 방을 빠져나간 뒤에는 문을 열어둔다. 4. 불길에서 대피할 때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싼다. 5. 방향을 알기 힘들 때에는 양쪽 손으로 벽을 번갈아 짚으며 나간다. 정답은요? 4번이에요. 불길에서 대피할 때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싸고 낮은 자세로 한쪽 손만 짚고 나가고 계단으로 가지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않죠. 방을 빠져나간 뒤에는 문을 닫고 이런 것들입니다. 대피할 때는요? 5.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 화재 문제에 너무 중요하고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에 매번 나오는 기출 키워드입니다. 불이 났어요. 제일 먼저 불이야! 외쳐야 돼요. 그리고 비상벨 눌러야겠죠? 119에 신고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호흡기를 보호해야 살 수가 있어요. 유해 연기가요? 시야를 가립니다. 앞이 안 보여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돼요. 유해 연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화재가 발생한 쪽 문을 닫아서 조금이라도 더 격리 시간을 길게 한다. 방을 빠져나간 뒤에 문을 닫아버린다. 계단을 이용하자 엘리베이터는 뚝 끊긴다. 대피한 경우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거고요. 소화기는 어느 쪽으로 쏴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 분말을 쏴야 돼요. 왜?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라는 게 여러분이 선풍기를 만약에 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풍기 바람 내 얼굴로 오고 있죠? 거기를 향해서 소화기 분말 쏴봤자 내 얼굴로 역으로 오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졌어. 내가 선풍기 틀어놓고 등을 졌어. 어? 이 반대 방향 앞으로 이게 더 바람에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을 끌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쏘는 거고요. 대피를 했어.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 거기서 SOS 하는 거예요. 야간 아저씨 한쪽 손으로 벽을 짚고 조심스럽게 발을 밖으로 옮겨나간다. 한쪽 손만 짚어야지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왼손 오른손 짚으면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탈출구를 못 찾는다. 이 얘기예요. 옷에 불이 붙었어.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면서 불을 꺼줘야 돼요. 얼굴을 가려요. 왜? 코와 입, 이 호흡기가 망가지면 그냥 사람이 죽어요. 우리가 사망하셨습니다. 이거 뭘로 알아요? 호흡이 끊어짐으로 압니다. 그래서 호흡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기름기가 많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2. 뜨거운 유리 그릇은 찬물에 담가시킨다. 3. 씻은 식기는 저주 냉지로 물기를 닦는다. 4. 그물형 수세미보다 스펀지형 수세미를 사용한다. 5. 밀폐용기에 냄새는 뜨거운 물을 붓고 녹차 티백을 넣어 탈취한다. 5번이죠. 냄새나는 플라스틱 통, 라겟낙 통, 뭘 넣어라? 녹차 티백 한 두세 개 넣고서는 하루 있어라 그랬잖아요. 기름기가 적은 것부터 설거지해야 되잖아요. 컵 수저, 요리컵, 수저,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후라이팬 이 순으로 설거지해라. 기름기가 제일 많은 건 맨 마지막에 깨끗한 거 먼저 씻어라 이거죠. 뜨거운 유리 그릇은 찬물에 담그면요 깨져요. 씻은 식기, 젖은 행주 더럽죠. 행주로 닦는 것 자체가 지저분합니다. 물기가 건조되도록 그릇을 지그재그로 엎어놓는 게 좋아요. 또 그물형이 좋아요? 스펀지형이 좋아요? 뭐 보다 뭐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그물형이 위생적이다. 왜? 물기가 잘 빠지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스펀지형 쓰거든요. 근데 이거 읽을 때마다 뜨끔해요. 그물형이 훨씬 위생적이라는 거. 뭐 보다 뭐가 좋다? 치매 대상자 1층이 좋아요? 2층이 좋아요? 1층이 좋다. 앞치마가 좋아요? 턱받이가 좋아요? 앞치마가 좋다. 가벼운 숟가락이 좋아요? 무거운 숟가락이 좋아요? 무거운 숟가락이 좋다. 접시가 좋아요? 사발이 좋아요? 사발이 좋다. 배웠던 거 한 번씩 다 이렇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밀피용기의 냄새는 뜨거운 물을 붓고 녹차 티백에 넣어나라. 녹차 티백 두세 개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하루 정도 두었다가 닦는다 이거예요. 제가 대상자의 가정에서 전기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플러그를 뺄 때는 전선을 잡고 뺀다. 2. 화장실 콘센트의 보호용 커버는 열어둔다. 3.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는다. 4. 겉면이 벗겨진 전선은 청테이프로 감아서 사용한다. 5. 전기기구는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이 정도 문제는 쉽죠? 정답 5번입니다. 전기기구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이거 기본이에요. 1. 플러그를 뺄 때는 전선을 잡고 빼요. 플러그를 잡아야겠죠? 또 화장실 콘센트에 보호 커버를 닫아놔야 됩니다. 거기 물 들어가잖아요. 또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문어발로 꽂으면 불 날 수가 있다고 가급적 피하라고 했어요. 청테이프? 아닙니다. 이 전기와 관련된 거는 까만색 테이프.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이동시킬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는요? 신체역학의 원리를 물어보는 거지 휠체어, 침대, 바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요보입니다. 무릎은 구부리고 허리는 편다. 이거 기억하시죠? 1. 반동을 이용하여 빠르게 이동시킨다. 2.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올린다. 3. 방향 전환 시 다리는 고정하고 몸통을 돌린다. 4.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서 이동시킨다. 5. 무릎을 굽히고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어 이동시킨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요보입니다. 무릎을 굽히고 무게중심을 낮추어 이동시킨다. 요게 맞죠? 허리가 나오면요? 허리는 꼿꼿하게 편다. 지지면은 넓힌다. 무게중심은 낮춘다. 요겁니다. 1. 반동을 이용하여 빠르게 이동시킨다. 빠르게 이동한다. 빠르게 운동한다. 이런 거 틀리죠? 2.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한다. 2. 두 발을 모아요? 벌려야죠. 지지면은 넓힌다. 무게중심은 낮춘다. 방향을 전환할 때요? 다리를 쫌쫌쫌쫌쫌쫌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몸과 보조를 하면요? 다쳐요.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거리.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해야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 위험이 감소하고 대상자를 즉각 개입할 수가 있다.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할 것 없이 중요합니다. 왜? 요양보호사가요? 근골격기 질환이 많아요. 대상자 보조하다가 뭐 하다가 손목 나가고 목 나가고 이래요. 대상자의 몸 가까이서 잡고 보조한다. 그래서 내가 최대한 내 건강을 지키면서 대상자를 케어해야 돼요. 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 자신이 있고 나서 가족이 있고 일이 있는 거거든요. 지지면은 넓힌다. 이런 식으로 국가고시 기출의 지문들이 다양하게 변경됩니다. 맥락은 하나예요. 무게 중심을 낮춘다. 지지면을 넓힌다. 무릎은 굽히고 허리는 편다. 이거 아니겠어요? 양다리에 체중을 지지 후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한다.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들어 올린다. 무릎을 굽히고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어서 이동시킨다.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손가락으로 깔짝깔짝이 아니라 손바닥. 큰 근육을 이용해서 다치지 않게 한다.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 지지면을 넓힌다. 또는 양옆으로 두어서 지지면을 넓힌다. 지지면을 넓히는 거고요. 무게 중심은 낮추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로 나오기도 해요. 지지면을 낮춘다. 무게 중심을 넓힌다. 반대죠? 지지면을 넓혀줬을 때 무게 중심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바닥에 뭐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줏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그거를 줏는 거예요. 무릎을 꼿꼿하게 편 상태에서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등과 넓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타올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로 오른 것은 일단 엎드려 있는 게 복 위죠. 엎드렸을 때 공간이 뜨는 부위를 뭔가 지지해주고 받쳐줘야지 편안하게 누울 수가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1번 그림은요, 아랫배와 발목 밑에 타올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배와 무릎. 세 번째는 무릎과 발목. 네 번째는 가슴과 배. 다섯 번째는 가슴과 발목입니다. 엎드렸을 때요, 어디가 떠요? 배 뜨죠? 그리고 발목 밑에 뜨지 않나요? 정답 1번입니다. 배와 발목 밑. 상체의 중심점 하나, 하체 하나. 이렇게 두 군데를 지지했을 때 내가 뭔가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보기, 엎드린 자세이다.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좀 쉬게 해주고 싶을 때 엎드린다. 아랫배에 낮은 베개를 놓아 허리 앞 굽음을 감소시킨다. 아랫배와 발목 밑에 타올을 받쳐 넓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완화시킨다. 한마디로 아랫배와 발목 또는 아랫배만 이렇게 나와도 아셔야 돼요. 다음 그림과 같이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여기서 여러분이 보기를 보기 전에 포인트로 아셔야 될게요. 가파른 내리막길 이거 두 개입니다. 경비가 지그재그 경비가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은 지그재그로 간다. 아 일단 지그재그로 가야 돼. 이거 알아야 되고요. 내리막길은 뒤로 뒤로 돌린다 이거예요. 뒤로 돌리고 지그재그로 가는 보기를 찾으셔야 됩니다. 1.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딱 나오지 않습니까? 2. 휠체어를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앞바퀴를 들어? 어 이거는 뭔가 바닥에 턱이 있을 때 아니었어? 3.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뒷걸음으로 내려간다. 4.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이런 건 다 틀린다. 지그재그를 찾아야 되는데 1번 4번이 지그재그죠? 하지만 내리막길이니까 뒤로 돌려서 지그재그로 가는 게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이게 되겠습니다. 휠체어 이동하는 방법. 여기서 요점 정리 끝납니다. 이거 필요하신 분 캡처해서 보세요. 문턱에 있다. 뭐예요? 앞바퀴를 들어 올려 이거예요. 이 문턱이라는 표현이 도로턱, 방지턱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울퉁불퉁하면 앞바퀴를 살짝 들어 올려야지 이 휠체어가 그 진동을 덜 느껴요. 아시겠죠?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턱을 오를 때, 문턱 도로턱을 오를 때 휠체어를 약간 뒤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서 문턱을 오른다.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이거는 바닥이 울퉁불퉁하다 이 얘기예요. 울퉁불퉁한 길은 대상자가 진동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이거예요. 앞바퀴를 들어 올릴 때 뒤로 약간 젖힌 상태가 되겠죠? 이 얘기입니다. 내려갈 때는요. 내 뒤로, 뒤로 돌려서 내려가요. 왜? 내려갈 때요. 여러분, 휠체어를 그냥 곧장 앞으로 민다고 생각해보세요. 대상자가 앞으로 쏠려서 굴러떨어질 수 있잖아요. 휠체어를 뒤로 돌린 상태에서 내려가야 안전하잖아요. 누가? 대상자가. 내려갈 때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내려가라. 더군다나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은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가야 속력이 좀 줄지 일직선으로 내려가면 속력이 너무 빨라서 위험하다 이거예요.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내려간다. 요양보호사가 뒤에 서서 뒷바퀴를 내려놓는다.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로 뒷바퀴를 천천히 뒤로 빼면서 앞바퀴를 조심히 내려놓는다. 가파른 내리막길에서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턱이 있다 하면 포인트는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내려간다? 휠체어를 뒤로 돌린다. 또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 다 이렇게 경사가 심하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일직선으로 내려가면 속력이 너무 빠르니까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간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스키 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직선으로 쭉 내려오면요. 속도가 정말 무슨 자동차 달리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가야 이 속력을 스스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경비가 지그재그. 경, 경사로, 비, 비탈, 가파른 길 이런 표현이 나오면 지그재그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경사를 완만하게 하려고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간다.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휠체어를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내려간다. 내리막길이 뒤로 돌린다는 얘기예요. 대상자의 체중이 너무 무겁거나 경사도가 크면요. 지그재그로 내려가야 되겠죠. 엘리베이터는요. 뒤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온다. 문제 내볼게요. 문턱이 있다? 앞바퀴를 들어 올리는 게 키워드죠. 내려간다? 휠체를 뒤로 돌려야 되는 거죠. 경사로다? 지그재그로 가야겠죠. 비탈이다? 지그재그로 가야겠죠. 가파른 길이다? 지그재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섞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아셔야 돼요. 턱이 있다?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뒤로 간다? 그러면 뒤로 돌리고. 또는 경사로다? 비탈이다? 가파른 길이다? 지그재그로 갑나? 이 포인트를 알고 보기에서 체크를 해서 답을 맞추세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워준다. 나 왼쪽 다리에 하의를 벗긴다. 다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라 오른쪽 다리에 하의를 벗긴다. 정답은요? 입마건 벗검마 이거 알아야 되죠? 벗기는 순서죠? 벗검마 벗기는 순서는 건강한 쪽 먼저 그리고 마비 쪽이다. 순서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 바지를 발목까지 내려놓고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긴다. 마비 쪽 다리에 하의를 벗긴다.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벗을 때는요? 벗검마 건강한 쪽 먼저 그리고 마비 쪽을 벗깁니다. 무릎 모아 세우고 엉덩이 들어 올린 다음에 건강한 쪽 먼저 벗기고 마비 쪽 벗긴다. 입힐 때는요? 입마건 마비 쪽 번처 그리고 건강한 쪽 이렇게 입히고요. 휠체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화장실 밖에 응급회를 설치한다. 2. 휠체어에 걸터 앉게 한 후 이동시킨다. 3.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4.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한다. 5.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대상자의 왼쪽에 휠체어를 놓는다. 3.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화장실 옆에 또는 화장실 안에 호출기를 두거나 응급배를 두어야겠죠? 휠체어에 깊숙이 앉힙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는요? 바닥에 불필요한 물건을 놓으면 안 돼요. 걸려서 넘어지니까요. 휠체어는 건강한 쪽에 대주죠?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에 대어준다.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인다. 화장실 변기 옆에는 안전손잡이 설치하면 더 안전하겠죠?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스스로 하도록 격려한다. 휠체어는 타고 내릴 때 항상 잠금장치를 걸어둬야겠어요. 침대에 누워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복부를 시계방향으로 마사지한다. 2. 배변 후 무료주의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3. 침상 발치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게 한다. 4. 찬 수건으로 항문주의를 닦아주어 변이를 자극한다. 5. 변이를 호소하면 한두 번 참게 한 후 변기를 대어준다. 1. 복부를 시계방향으로 마사지한다. 배변 후 무료주의를 닦고 바로 입히나요? 물티슈로 닦아주고 물기가 남아있으면 건조시켜야 돼요. 5. 침상 발치를 올리나요? 침상 머리를 올려야지 힘을 줄 수 있는 자세가 되겠죠? 6. 찬 수건으로 항문주의를 닦으면요? 나오던 똥도 들어가요. 너무 차갑기 때문에 대상자가 놀라기도 하지만요. 피부와 근육이 수축합니다. 변의가 감소되겠죠? 7. 미지근한 물을 차라리 뿌려주는 게 훨씬 더 변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5. 변이를 호소하면 즉시 변기를 대어줘야지 참게 하지 마세요. 똥똥 올라요. 이런 문제도 잘 나오죠? 간이 변기를 댈 때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어 움직일 수 없어 자세를 어떻게 하냐? 옆으로 돌린 다음에 둠부의 변기 된 다음에 다시 똑바로 눕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힘으로 닿으려면 근골겹게 질환이 옵니다.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앞에서 뒤로 잘 닦아준다. 요도질 항문순으로 닦아준다. 배변 후 손을 씻는다. 이런 것들 중요하죠? 침상 머리 위로 올려주죠. 허리 아랫부분 무릎덮개로 덮은 후에 바지를 내리죠. 배설 다 끝나면 무릎덮개 걷어내고 침상 머리 낮춥니다. 이동병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이동병기 뭐예요? 의자처럼 생겨있는 변기예요. 간이 변기가 넣다 뺐다 하는 요강 같은 거죠. 1. 등받이가 없는 변기를 준비한다. 2. 변기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3.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4. 양쪽 발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변기에 앉힌다. 5. 배설시 소리가 나지 않게 주변 환경을 조용하게 한다. 정답은요? 3번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어쩔 수 없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5. 요양보호사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오는 거예요. 1. 등받이가 있는 변기가 안정적이에요. 넘어지지 않는다. 2번 변기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큰 매트 깔아야겠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는 게 좋고요. 이 변기가 흔들리지 않아야지 안 넘어집니다. 2. 양쪽 발가락 끝이 닿아요? 발레리나예요? 3.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지 안정적이라는 거죠. 4. 주변이 조금 시끄러워야 내가 방귀도 끼고 대소변도 보는데 너무 조용하면 부담스럽죠? 5. 음악을 틀어준다. 화장지 변기 안에다 깔아준다. 이런 것들이요. 6. 이동변기 사용 기본 원칙. 6.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불필요한 노출을 줄여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7.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8.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변이를 자극한다. 9. 관략근과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변이를 느낀다. 10. 이동변기는 매번 깨끗이 씻어놓는다. 11. 이동변기통은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12.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다면 더 좋다. 12.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게 좋다. 13. 움직이기 힘들어한다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14. 방법이 없잖아요. 14. 기저귀 사용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 15. 하루에 3번 기저귀를 갈아준다. 15.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물을 살핀다. 16.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16. 냄새가 새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17. 바지를 내린 후 면 덮기를 덮고 기저귀를 갈아준다. 17. 정답은요? 20.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물을 살핀다. 17. 기저귀를 갈 때 피부가 상처 났는지 빨갛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17. 하루에 3번 기저귀를 갈아줘요. 17. 배뇨 시간, 배변 시간에 맞춰서 자주 살펴보고 18. 젖어있다면 신속하게 갈아줘야 욕창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18.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물을 살펴야겠죠? 19.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주는 게 아니라 19. 체위 변경을 실시해줘야 하고요. 19.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0. 문제가 있으면 보고한다. 20. 냄새가 새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줘요. 20. 숨을 쉴 수 있게 조여줘야 되고요. 21. 기저귀를 다 갈고 나서 간접한 길을 해줍니다. 21.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21.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22. 화제를 자주 바꾸어가며 이야기한다. 23. 친근감을 주기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24. 부정적인 감정을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25.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25. 이해력 장애예요. 25. 정답은요? 1번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26. 화제를 자주 바꾸는 거? 26. 별로죠. 27. 어려운 표현 쓰지 않습니다. 27.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별명 쓰고 반말하면 돼요? 28. 아니죠. 29. 또 부정적인 감정을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30. 반말하지 않는다. 30. 불쾌감 주지 않는다. 31.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단어 어렵죠. 31. 실물, 그림판, 문자판 이용해서 이해를 돕는 게 좋아요. 32. 이해력 장애가 있다면요? 33.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34. 몸짓이나 손짓을 이용해서 천천히 상대 속도에 맞춰서 이야기한다. 33. 실물, 그림판, 문자판 좋다. 34. 주의료,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35. 다양한 환경적 자극을 준다. 36. 요양보호사의 입을 계속 보게 한다. 36.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한다. 37. 새로운 사물에 대해 추상적으로 이야기한다. 37. 목표에 맞는 복합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38. 정답은요? 38.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한다. 38. 다양한 환경적 자극이 아니라 자극을 추진한다. 39. 최대한 줄이는 게 좋았죠? 39. 요양보호사의 입을 계속 보게 한다. 39. 눈을 맞추는 게 좋겠고요. 39. 또 새로운 사물에 대해서 추상적인 이야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40. 복합적인 활동보다는 단순한 활동이 좋아요. 40. 주의력 결핍 장애, 자, 주, 자,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고요. 41. 침해 반복 행동은요? 42. 반주, 여기서의 주는요? 42. 주의를 환기하는 거예요. 42. 주의력이 결핍됐기 때문에 명확하고 간단하게 제시하고요. 42. 단순한 활동을 제시합니다. 43.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한다. 43.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 44.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44.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이야기한다. 44.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서 계속 바뀌면서 나오는 빈출 지문이 되겠습니다. 45. 장구 연주를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 방법은요? 45. 경련 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46. 1. 얼굴을 옆으로 돌려눕히고 장구를 치운다. 46. 2. 장구체를 손수건으로 싸서 입에 물려준다. 47. 안전한 곳으로 옮겨 항경련제를 복용하게 한다. 48. 제자리에 앉혀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 후 꽉 붙잡아준다. 49. 똑바로 눕히고 목 아래 베개를 맞춰 기도를 유지시킨다. 49. 얼굴을 옆으로 돌려눕히고 장구를 치운다. 49. 경련 시에 돕는 방법 49. 첫 번째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49. 왜 옆으로 돌려주죠? 49. 구토나 거품 등이 나와요. 50. 그럼 기도로 흡인되겠죠? 50.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51.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준다. 51. 덜덜덜덜 격련을 하다가 외상을 입어요. 52. 다칠 수 있죠? 52.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준다. 53. 공간을 확보한다. 53. 첫 번째는 기도 유지가 중요한 것이고 53. 두 번째는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54.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찾으시면 돼요. 54. 몸이 뻣뻣해지거나 의식 곤란,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죠? 54. 뇌전증, 열사병, 저혈당 이럴 때 경련이 나타날 수 있어요. 54.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데워줘서 머리를 보호하고요. 55. 입에 뭔가를 넣으면 안 됩니다. 55. 주변에 위험한 물건 치워주고 55. 꽉 끼는 옷은 풀어주고요. 55.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55. 대상자를 꽉 붙잡지 않는다. 55. 이 정도가 중요하겠습니다. 56. 경련이 5분 이상 지속된다면 56. 즉시 119에 신고한다. 56. 뜨거운 물을 발에 쏘다 화상을 입은 대상자의 응급처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화상 부위에 얼음 조각을 대어준다. 2. 발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양말을 벗긴다. 3.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압박분대를 감아준다. 4. 화상 부위에 수돗물을 세게 틀어준다. 5. 손으로 화상 부위를 만져서 감각이 있는지 확인한다. 5. 발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양말을 벗긴다. 5. 화상 중요한 것은 찬물에 담근다. 6. 붓기 전에 장신구를 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6. 반지를 빼든지 시계를 빼든지 양말을 벗기면 되겠습니다. 6. 화상 돕기.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이 있어요. 6. 수포가 형성됐다. 2도 화상이고요. 6. 수포가 생겼다. 2단계 육창이 되겠습니다. 6. 즉시 15분 이상 찬물에 담근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7.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뺀다. 8. 붓기 전에 반지를 뺀다. 9. 붓기 전에 양말을 벗긴다. 9. 물집 터뜨려요? 안 터뜨려요? 10. 터뜨리지 않는다. 10. 즉시 찬물에 담글 수 없다면 11. 차가운 물수건을 감싸준다. 11. 옷은 물위에서 벗기지 않는다. 11. 화상 환자 가장 중요한 거 12. 호흡기, 기도를 확보한다. 12. 불이 나면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13.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복장뼈 하단의 칼돌기를 압박한다. 2. 가슴이 3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3. 분당 6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4. 매 압박 심하다.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5.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15대 1로 한다. 정답은요? 4번 매 압박 심하다.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해야 돼요. 칼돌기 압박하지 않죠? 그 흉골, 복장뼈 아래쪽 2분의 1, 절반 부위는 압박할 수 있어요. 칼돌기는 압박하지 않는다. 가슴은 5cm 눌러야 되죠? 분당 100에서 120회예요. 1, 2, 3, 4, 1초에 1, 2, 2번을 눌러야 됩니다.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은요? 30대 2의 비율이에요. 가슴 압박, 가슴 중앙에 가슴뼈,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두 손을 깍지 끼고 올려놓는다. 젖꼭지의 중간 지점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칼돌기는 압박하지 않아요.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한다.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체중을 이용해서 가슴을 압박하는 거죠. 5cm 정도는 눌려야 돼요. 하지만 6cm를 넘으면 안 된다.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 다음 중 자동 심장 충격기에 쇼크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점으로 오른 것은 1, 인공호흡을 한 후 2, 심장 리듬을 분석하기 직전 3, 전원을 켜자마자 4, 패드를 부착한 직후 5,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 5번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 자동 심장 충격이 재세동이죠. 이게 필요한 경우는요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 이런 음성 지시와 함께 심장 충격기가 스스로 설치된 에너지로 충전을 해요. 충전이 완료되면 심장 충격 버튼이 깜빡이거든요.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에 쇼크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쇼크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점은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장 충격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에너지가 충전되거든요. 충전이 완료되면 쇼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심장 리듬 분석할 때는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다른 때는 항상 가슴 압박해야 되는데 심장 리듬 분석할 때는 가슴 압박을 중단해야 되고 그 누구의 손도 닿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 시설 치매 대상자가 담당 요양보호사를 애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담당 요양보호사가 다른 대상자를 돌볼 때마다 방해한다. 담당 요양보호사가 지나갈 때 신체 접촉을 한다. 1. 가족에게 알려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말한다. 2. 성희롱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고 말한다. 3.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의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한다. 4. 애인이 아니라 어르신을 돌보는 전문가라고 권위적으로 말한다. 5.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이해하고 모른 척한다. 정답은요. 3번. 경고한다.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의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한다.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이 있었죠. 단호한 말을 사용하여 제지한다. 즉각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어요. 분명하게 말한다. 단호하게 말한다. 경고한다. 이런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우리 영감 기일도 다가오고 요 며칠 잠을 설치고 있어. 영감이 늘 내 잠자리를 살펴주었는데 공감 어떻게 해야 되죠? 1.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져요. 2. 할아버지 기일은 가족 중에 누가 챙기나요? 3.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잠자리를 봐드릴까요? 4.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셔서 더 그리우신가 봐요. 5. 할아버지는 어르신 식사를 잘하셔야 좋아해요. 정답은요? 5. 할아버지가 잠자리를 살펴주시고 자상한 분이셨구나. 6. 그래서 잠을 설치셨구나. 더 그리우시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하는 말을 대상자 관점에서 이해해줘야겠죠? 그 감정을 함께 느껴주고요. 내가 느낀 바를 전달하는 거예요. 보기가 계속 바뀔 수 있겠죠? 지문이 바뀔 수 있겠죠?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하셨구나. 그 전에 있던 요양보사가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이전 요양보사 손맛이 있었나 봐요. 저도 노력할게요. 뭐 이런 보기들이 공감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추고 이야기한다. 2. 팔짱을 끼고 머리를 끄덕이며 이야기한다. 3. 대상자보다 반걸음 뒤에서 이야기한다. 4.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며 이야기한다. 5. 요양보사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야기한다. 의사소통 방법? 정답은요.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면서 이야기한다. 의사소통의 유형에는요. 비언어적 의사소통. 말로 하지 않아요. 눈맞춤, 얼굴 표정, 자세, 말투, 옷차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눈맞춤은요. 대상자랑 같은 눈높이가 좋죠? 시선은 적절하게 움직이는 곳이 좋아요. 한 곳에 고정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 표정은요. 따뜻한 표정, 배려하는 표정이 좋죠? 간간히 적절하게 짓는 미소, 이게 좋죠? 부적절하고 희미한 미소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고 여유 있는 입모양. 자세는요. 대상자를 향해서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인 자세가 좋죠? 팔짱 끼는 거 안 되고요. 몸을 앞으로 구부리는 거? 이건 또 틀립니다. 약간 기울였다. 과하면 안 돼요. 어조는 크지 않은 목소리, 적절한 말의 속도, 너무 큰 소리 안 좋아요. 높은 소리? 어르신! 이런 거 안 좋아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깨를 두드려 신호를 주며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린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보며 이야기한다. 몸짓, 얼굴 표정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어떤 대상자일까요? 귀가 안 들리는 대상자 아닌가요? 노인성 난청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두드려서 신호를 주는 거고요. 입모양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보청기 착용할 때요.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하죠? 입크, 입력은 크게 조절한다는 거. 만약에 시각장애 대상자예요. 그러면 눈이 안 보이는 거니까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해야겠죠? 지시대맹사, 이쪽 저쪽 이렇게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 낮 동안에 거실에서 배회하는 침의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침의 배회는요. 일단 문을 다 잠궈놔야 됩니다. 실종되거든요. 소파에 앉아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배회의 원인 자체가 기억력이 상실됐거나 시간 감각이 떨어졌거나 방향 감각이 떨어져서 혼란스럽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배고파도 배고프다는 말을 못하고요.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찾지를 못해서 안절부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안정을 시켜주고 욕구를 해소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서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과거의 장기 기억은 좀 기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익숙한 것에 대해서 접하게 해주는 거예요. 침의 배회는요. 일단 침의 대상자의 신체적인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준다. 대소변이 보고 싶은지 체크해 준다.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준다든지 활동을 하게 한다. 배회할 때는 캄캄하게 하지 않는다. 집안을 환하게 한다. 또는 어둡게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함께 있어준다. 가족 사진을 같이 본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침의 대상자. 나 빼고 너희들끼리 소고기 구워 먹었지? 나도 얼른 구워줘. 뭐라고 해야 돼요? 1. 어디서 소고기 굽는 냄새가 나세요? 2. 조금 전에 돼지고기 함께 먹었잖아요. 3. 소고기가 드시고 싶군요. 같이 사러 가요. 4. 어르신은 치아가 안 좋아서 고기를 못 드시잖아요. 5.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도 소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3. 소고기가 드시고 싶구나. 같이 사러 갈까요? 이것입니다. 소고기 구워 먹었지? 이거는 약간 환각이에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는 게 좋아요. 고향 얘기, 가족 얘기 이렇게 정서불안에 의한 배회를 줄여주는 게 좋다.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자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얘기를 하거나 좋아하는 행동을 함께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물건 잊어버렸어 이러면요. 함께 찾아볼까요? 이래야 되죠. 계속 배고프다고 하면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망상이 너무 심하다면요. 안심시키고 보고해야겠어요.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하며 요양보호사에게 욕설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2. 입을 손으로 막아 욕설을 멈추게 한다. 3. 행동이 멈출 때까지 그 자리를 피한다. 4. 큰 소리로 그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한다. 5.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진정시킨다. 정답은요. 5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진정시킨다. 치매 파괴적인 행동이죠?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요.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수개월 이내에 사라져요. 초기에 분노를 시작하죠? 하지만 에너지가 떨어지면요. 파괴적 행동을 중지합니다. 화를 낼 때는요. 중지시키고 다른 자극을 주지 않고요.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고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자고 하면서 텔레비전을 틀어주거나 어르신 전성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또는 텃밭에 물 주러 갈까요? 이렇게 관심을 돌려줍니다. 시설 침의 대상자가 해질 무렵이 되면 손가방을 들고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들고 있는 손가방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운다. 2. 침실 조명을 어둡게 하여 잠을 청하게 한다. 3. 좋아하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러 가자고 한다. 4. 아들이 출장을 가서 집에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5. 지금은 늦었으니 내일 아들을 만나러 가자고 한다. 3. 주의를 환기하는 거죠. 좋아하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러 가자고 한다. 되겠습니다. 해질력이 포인트입니다. 석양 증후군이죠. 낮에는 멀쩡해요. 유순해요. 그런데 석양이 질 무렵 저녁만 되면 이상행동을 합니다. 이럴 때는 함께 있어줘야 되고요. 가족 얘기,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음료, 등마사지, 음악 듣기 좋죠? 좋아하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러 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애완동물,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익숙한 소리, 좋아하는 일, 익숙한 노래를 들려준다. 이런 것들이 다 해답이 됩니다. 커튼을 닫고 조명을 밝게 한다. 텔레비전은 크게 켜두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석양 증후군의 답이 되겠어요. 그리고 자꾸 산책 가자고 하면 실내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서 산책하게 하거나 또는 밖으로 나가려면 함께 나가야 됩니다. 혼자 나가면 안 돼요. 석양 증후군일 때는 문을 다 잠가야 돼요. 다음 그림에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짜는 표시죠? 약하게라고 쓰여 있어요. 1. 손으로 약하게 짬 2. 약한 햇볕의 말림 3. 다림질을 약한 온도로 함 4. 드라이클리닉을 약하게 함 5. 염속의 표백제를 적게 사용함 1번 손으로 약하게 짬이죠? 당뇨병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당뇨약과 사탕을 챙겨 나간다 2. 주치의에게 외출 목적을 알린다 3.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한다 4. 걸을 때 보폭을 크게 하여 신속히 이동한다 5. 함께 외출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을 처리한다 1번 당뇨약과 사탕을 챙겨 나간다 당뇨병 대상자는 저혈당이 무서워요. 쇼크가 올 수 있거든요 당뇨약, 사탕 또는 오렌지 주스, 초콜릿 이런 것들을 챙겨 나가고요 당뇨환자 카드도 있어요 그거 가방에 같이 챙겨 나가면 좋겠습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원칙으로 오른 것은 1. 주변 환경을 수시로 바꾸어 활력을 준다 2.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스스로 하게 한다 3. 치매 증상이 호전되면 약물 용량을 줄여준다 4. 사소한 것이라도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돕는다 5.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답은요? 2번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스스로 하게 한다 치매 대상자는요? 잔존 기능을 활용하게 하는 것, 유지하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죠 운동은요? 서서 하는 운동이 좋았고요 주변 환경은 바꿔주면 안 돼요. 익숙한 환경이 좋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돕지 않죠?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하게끔 잔존 기능을 활용하게 해줘야 되고요 치매는 초기에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기 말기로 갈수록 할 수 있는 것이 적어지는 거예요 치매 대상자 일상생활 지원의 원칙,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스스로 잔존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이 좋고요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를 합니다 일관된 요양보호가 아니에요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를 한다 대상자의 생활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주고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또 치매 대상자가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고집부를 때 위험하지 않는다면 그냥 허락한다 치매 대상자가 신발장 안에 있는 신발을 모두 꺼내어 거실로 던지는 행동을 반복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치매 반복 행동 반주 주의를 환기하거나 현실을 인지시켜주는 거 기억하면서 보기 보세요 1. 어떤 신발을 찾으시는 거예요? 2. 신발을 거실에 던지시니 제가 힘이 드네요 3. 신발을 꺼낸 김에 안 신는 신발은 버릴게요 4. 다 꺼내신 다음에는 다시 신발장에 넣어주세요 5. 이 신발이 가장 예쁘네요? 이거 신고 함께 산책가요 정답 5번이죠? 이 신발이 가장 예쁘네요? 이거 신고 함께 산책가요 치매 대상자 문제는요 함께 뭐뭐 해요 이거는 다 맞습니다 웬만하면요 함께 있어준다 함께 산책 간다 치매 대상자가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과식을 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2. 배가 고픈지 먹고 싶은 간식이 있는지 물어본다 3.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4. 식사 준비를 위해 상추를 따로 함께 나가자고 한다 5.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하면 식사 제공을 중단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정답은요 4번 상추 함께 따로 나갈까요? 이거죠 주의를 환기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또는 현실을 인지시키는 것이 치매 반복 행동이 좋고요 초저녁에 잠이 들었다 깬 치매 대상자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 할 때 대처 방법은 1.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2. 콩고르기를 하게 한다 3. 근력운동을 하게 한다 4. 적정 실내 온도를 조절해준다 5. 내일 낮잠을 자면 된다고 말해준다 정답은요 4. 적정 실내 온도로 조절해준다 치매 대상자는요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자기가 지금 목이 마른 건지 대소변이 마려운 건지 더운지 추운지 잘 못 느낍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좀 알아서 파악해 주는 거예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이거는 잠이 들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집중되는 행동을 피하죠 콩고르기 하게 한다 주의를 환기하는 거죠 이거는 잠을 재우는 데는 적합하지는 않겠어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주의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히 발생함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됨 대체로 회복됨 1. 선망 2. 파킨슨 3. 척추 손상 4. 추간판 탈출 5. 알차이머병 정답은요 선망이죠 급격히 발생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급격하게 발생한다 갑자기 발생한다 급성질환이다 선망이 되겠습니다 선망은요 급격하게 발생하고요 진압력 장애 증상을 보입니다 지금이 몇 시인지 여기가 어딘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현실을 알려주고요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선망은요 보통 전신마취 수술하고 깨어났을 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나타납니다 급성질환이에요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지만 대체로 회복이 되는 편이에요 완전히 회복되거나 조금 남거나 그렇습니다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선망이 오거나 선망이 자주 오면서 치매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선망에 있는 대상자한테는요 항상 사진, 가족사진, 달력, 시계, 현실을 알려주고요 식사할 때도 시간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지금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고요 주의욕도 감소하고 잠을 잘 못 잡니다 수면 양상이 매우 불규칙적이라는 거 노화에 따른 시각계의 변화로 오른 것은 1. 눈부심이 증가한다 2. 결막이 두꺼워진다 3.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5.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 정답은요 1번 눈부심이 증가한다 결막은 얇아져요 각막 반사가 저하돼서 손상이 둔감해지고요 눈물의 양이 적어요 감소하죠? 건조합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 많이 넣죠 뻑뻑해요 동공의 크기는 줄어들고요 줄어드니까 빛을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밝은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시각의 변화 수정체 황하 현상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파남보, 파랑색, 남색, 보라색의 구분에 어려움을 느끼고요 눈무심은 많이 증가하죠 빛에 대한 순응이 어렵습니다 모든 반사가 다 저하돼요 눈물도 감소한다 결막도 얇아진다 적혈구 부족으로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질병은 1. 빈혈 2. 정맥류 3. 폐기종 4. 혈전 색전증 5. 동맥 경화증 정답은요 1번 빈혈입니다 해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이 산소 공급을 못하는 상태 그게 빈혈이에요 적혈구 부족이 원인이 돼서 산소 음반 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이고요 철분 섭취가 부족하죠 철분제는 뭐랑 먹어라? 철분제는 철 좀 들어라이 C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랑 함께 복용해야 소화 흡수가 잘 된다는 거 노아에 따른 근골격계의 변화로 오른 것은 1. 골반이 좁아진다 2. 추간판이 얇아진다 3.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4. 인대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허리의 피하지방이 감소한다 정답은요 2번 추간판이 얇아진다 되겠습니다 근골격계 변화 골반이 커져요 어깨는 좁아지죠 추간판 디스크입니다 얇아져요 근긴장도가 떨어져서 운동 능력이 감소되는 거고요 인대의 탄력성이 감소돼서 관절 운동도 제한돼요 허리의 피하지방은 증가하죠 엉덩이도 살이 쪄요 팔다리만 삐쩍 말라서 거미형 체형이 된다 그랬어요 노인이 가장 많은 통증을 호소하는 게 허리나 무릎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에요 인대의 탄력성이 감소하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도 감소하죠 균형 능력 떨어지고요 조정 능력도 떨어져서 잘 넘어집니다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방광염 예방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맥주를 마시게 하여 소변량을 증가시킨다 4.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 5.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 정답은요 4.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 전립선 비대증이요 남성 호르몬이 감소돼서 생기는 병이에요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거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긴다 하면은 파킨슨이고요 남성 호르몬이 불균형하다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으로 생각하세요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가 압박돼요 요도구가 좁아지니까 소변 주기가 가늘져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옵니다 도뇨관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주는 게 좋고요 낮에는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배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요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피하는 게 좋고요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배뇨 후에 잔뇨감이 있다 소변줄개가 가늘어진다 소변이 바로 안 나오고 힘을 줘야지 나온다 그리고 밤에 계속 소변이 마려워서 자면서 한 3번씩 중간중간 깨서 화장실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옴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사용한 침구는 찬물로 세탁한다 2. 가려운 부위에만 연고를 도포한다 3. 아침에 약을 바르고 잠자기 전에 씻어낸다 4. 감염 부위를 만져서 열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5. 대상자의 동거가족은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받게 한다 정답은요 증상이 있건 없건 동시에 치료받는다 함께 치료받는다 이게 포인트인 게 옴입니다 옴 옴은요 찐득이에요 더운 기온에서 움직임이 활발하고요 야간에 가렵죠 밤에도 간지러워요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요 증상이 있건 없건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동시에 치료한다 함께 치료한다 이게 포인트 되겠습니다 사용한 침구류는 찬물로 세탁해요 뜨거운 물로 세탁합니다 뜨거운 물로 1, 20분간 세탁하고 세탁하고 나서도 3일동안 쓰지 않아요 왜? 그 옴이 3일내내 살아있으니까요 가려운 부위만 연고를 도포한다? 아니에요 이 목부터 전신에 다 발라야 됩니다 옴 찐득기가 가장 활동적인 밤에 약을 바르고요 아침에 씻어내는 거예요 감염 부위를 만져서 열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옮을 수 있겠죠? 감염 부위를 만질 때에는 반드시 보호구, 장갑, 마스크 이런 거를 착용하고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귀요보에서 공동구매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온라인 정상가가 50만원인데 49만 8천원인데 지금 8만 5천원에 가지고 왔어요 진짜 귀요보에서 저렴하게 가져온 거거든요 이 가격에는 두 번 다시 만날 수가 없거든요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지금 몸이 허하신 분들 내 자신을 위해서 이게 8만 5천원이 30포면요 한 포에 2,800원이에요 커피 한 잔 먹을 돈으로 이 포, 두 포 먹을 수 있어요 내가 몸이 허하다 내 스스로를 위해서 한번 사 드셔보시고 아니면 소중한 분에게 선물하셔도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선물했는데 이거 가격 검색하거든요? 50만원짜리를 보냈어? 근데 사실 우리는 8만 5천원에 보내는 거잖아요 택비까지 무료로 이런 기회는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공동구매 링크도 달아드려 볼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공동구매도 한번 활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